오늘 살펴볼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체 아파트들의 최근 거래가를 모두 살펴보고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44.2%에서 최대 54.6%까지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에 현재까지 신고된 1월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227건으로 직전 월인 2023년 12월 188건에 비해 약 20.7%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4년 2월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는 28만 3,58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영유아에서 40대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40대 이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세대수는 13만 3,690세대로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공급 물량은 2024년 1020호, 2025년 1041호, 2026년 2033호, 2027년 847호입니다. 자 그럼 광주광역시 서구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7위 쌍촌동 광명아이츠타운 1992년 12월 사용승인된 총 4개동 942세대 최고층 25층 아파트의 31평형으로 2022년 6월 최고가 2억 1,500만원에서 2023년 4월에 9,5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2%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월 10일에 거래된 1억 8,500만원입니다. 쌍촌동 광명아이츠타운 31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원 중반으로 2023년 4월 최저가, 1억 2천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4천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8,5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5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6,500만원에서 2억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8에서 82%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상촌역까지 도보 약 13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6위, 화정동 현대 859-1, 1987년 12월 사용승인된 총 4개동 597세대 최고층 14층 아파트의 21평형으로 2022년 5월 최고가 2억 3,600만원에서 2023년 7월에 1억 5백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3,1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10월 7일에 거래된 1억 4,500만원입니다. 화정동 현대 859-1, 21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원 초반으로 2023년 7월 최저가 1억 3,1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500만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4,5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0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5,9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6에서 67%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상촌역까지 도보 약 23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5위 치평동 라인대주 1997년 12월 사용승인된 총 4개동 760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5평형으로 2022년 1월 최고가 3억 6,500만원에서 2024년 1월에 1억 6,3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 2백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7%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월 18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2억 2백만원입니다. 치평동 라인대주 25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원 후반에서 2억원 초반으로 2024년 1월 최저가이자 가장 최근 거래가인 2억 2백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3,5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3에서 65%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상무역까지 도보 약 4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4위 치평동 상무위이 1998년 2월 사용승인된 총 5개동 642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24평 B타입으로 2022년 3월 최고가 2억 5,900만원에서 2023년 12월에 1억 1,9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4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6%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월 26일에 거래된 1억 8천만원입니다. 치평동 상무위이 24평 B타입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원 중반으로 2023년 12월 최저가 1억 4천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500만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8천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5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6,500만원에서 2억 3천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1에서 73%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김대중 컨벤션센터역까지 도보 약 7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3위 치평동 금오대우 1998년 2월 사용승인된 총 12개동 1,374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4평 A타입으로 2022년 4월 최고가 3억 2,450만원에서 2023년 3월에 1억 5,05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7,4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6.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2월 13일에 거래된 2억 1,500만원입니다. 치평동 금오대우 24평 A타입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중후반으로 2023년 3월 최저가 1억 7,4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000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2억 1,5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0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9,8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9에서 70%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상무역까지 도보 약 18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2위 화정동 우성 1차 1985년 6월 사용승인된 총 5개동 276세대 최고층 6층 아파트의 21평형으로 2021년 12월 최고가 3억 3,000만원에서 2024년 1월에 1억 6,1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6,9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8.8%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월 20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1억 6,900만원입니다. 화정동 우성 1차 21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중후반으로 2024년 1월 최저가이자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6,9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5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3,5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33에서 34%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상촌역까지 도보 약 25분 거리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내방동 개날이 1982년 12월 사용승인된 총 2개동 80세대 최고층 5층 아파트의 18평형으로 2022년 6월 최고가 2억 2,000만원에서 2023년 10월에 1억 2,0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4.6%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12월 21일에 거래된 1억 5,500만원입니다. 내방동 개날이 18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7,000만원 초반에서 8,000만원 중반으로 2023년 10월 최저가 1억 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000만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5,5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7,5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6,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1에서 52%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화정역까지 도보 약 12분 거리입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의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44.2%에서 최대 54.6%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